육군은 임무수행 중 희생한 장병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위국 헌신 전후사랑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. 기금은 육군 장병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조성되며 희망하는 국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지원 대상은 육군에서 복무 중 전사, 순직 또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입니다. 이들에게는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유자녀 장학금 지급, 기념비 건립 등 추모 사업도 시행됩니다.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육군은 밝혔습니다.